뱀은 순한 뱀도 많지만 맹독을 가진 독서와 같은 코브라 특히 킹코브라 같은 경우 머리가 잘려도 1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고 잘린 머리가 물면 독에 물려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브라의 맹독은 한번 물었을 때 코끼리도 몇 시간 안에 죽이고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100여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죠 반면에 조금 온순한 면도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사육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소방관 아부자린 씨는 뱀을 조련을 하며 본업인 소방관 일을 하면서도 뱀이 출몰하면 포획하곤 했는데 결국 뱀을 포획하다가 코브라에 순간 물렸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5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